recognise 핫도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이거 미치니까 와, 묶음이 잘 어울린 거 같아요. 여기다가 양키 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하트면 외롭지 않나요? 하트를 찌그러뜨렸어. 하나 다 먹고 새로운 거 꺼내자. 어우, 맛있어요 여러분. 오랜만에 뻥튀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. 얼굴이 얼마나 잡으면 뻥튀기 얼굴이 가려져요. 너가 할 수는 아니지 않아? 언니도 가려져요, 봐봐요. 식니 있다. 우선 묶어. 여러분, 제가 뻥튀기로 예술을 했습니다. 제가 메이크업 시점을 해주시는 분이 광대까지 여기까지 뻥튀기 가루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. 그만큼 열심히 제가 이 식물대를 제작하려고 얼마나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? 짜잔, 너무너무 귀엽죠? 여기 눈, 코, 이 합성해 주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완전 핫핑크예요, 핫핑크. 저희 데뷔부터 여태까지 처음 이렇게 무대에서 핫핑크 있는 거 같아요. 아닌가? 저요! 하아, 기분이 이상하다. 새로운 이니어가 도착했어요. 자스민 꽃에 이은 해바라기 인이요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아, 깜짝이야. 이물이. 아 어떡해, 나 어떡해. 여기까지 딱 하는 거야, 잡아? 아, 나 어떡해, 나 어떡해. 아, 나 지금 이상해 느낌이. 약간 박수막는 강아지 같아요. 아, 나 어떡해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눈 마셨어. 너무 아파. 오, 오, 오.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? 근데 막상 진짜, 아, 소민님이 올라오실 거야. 근데 저 지금 옛날에 그 서바이벌 오디션 할 때만큼 떨려요. 모르겠어요. 그냥 떨려요. 가자. 아 왜 하필 내가 분홍색 입고 왔을 때 저 분홍색이 잘 안 받는단 말이에요. 떨린다는 걸 티내지 않을 거예요. 최고, 최고. 아 영광이에요. 아 어떡해. 영광의 생각입니다. 아니 아니. 비. 카사레. 비. 콩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. 유은이가 엄청 긴장했어요. 오디션 보는 거 같아요. 엄청 끌려가지고. 긴장하지 않았어요. 거짓말을 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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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되게 감동이다. 아. 아. 어떡해. 진짜. 대박. 대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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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3일 동안 참 못 봐요. 저 부산이잖아요. 넌폰이야? 네. 연락. 와. 정말. 정말. 저는는 있으면 연락하고. 고기도 뭐 못일 있으면은 언니한테 연락하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프지 말. 밥 잘 먹고. 찌ils. 고맙습니다. 드림캐쳐. 화이팅. 화이팅. 이번 얼굴을, 정말 이번 주 얼굴 근육을 다 쓴 것 같아요, 진짜. 지금 멤버들 소리 들리시죠? 멤버들 너무 감동했어요. 어떡해. 진짜 이게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, 정말 선미선미님이 정말 청사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저도 선미선미님을 본받아서 이제 후배님들한테 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표정 너무 행복하게 나면 어떡하지? 안 되는데. 갈게요. 안녕하십니까. 아이 깜짝이야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